셀프 골든벨을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 바구니에 놓여진 종이를 가져다가 지금 글을 읽고 여러분이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바구니에 넣어주세요. 너무 좋아요. 바구니에 있는 카드를 가지고 친구들을 만나서 퀴즈를 풀어보세요. 체다지도 펴 behaved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그러면 자기 모든 바구니에 있는 카드의 수를 세워주세요. 아기 상어 모듬은 몇 개예요? 11개요. 우리 태풍은요? 18개요. 10개? 8개요. 8개? 네. 여름방학 모듬이 가장 많이 카드를 모았네요. 여름방학 모듬이 우승했습니다.